엄마도 나한테 이러면 안 돼. 나 절대 아빠 못 보내. 아빠 나가면 나도 나갈 거야. 장례식도 끝났고 약속대로 짐 싸서 나가줘. 무슨 소리야? 은별이 상태 얘기했잖아. 계속 상담받아야 된다고. 은별이 핑계대고 은근슬쩍 눌러앉을 참이야? 내가 이사장 될 때까지만 우리 이혼 비밀에 붙이기로 한 거 있었어? 이제 숨길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. 은별이가 아파. 당신 기대 때문에 우리 딸 속이 골마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. 우리 은별이. 당신같이 나약한 사람 아니야. 은별이 멘탈 기원은 나도 할 수 있어. 위자료로 70억까지 챙겼으면 깨끗하게 나가는 게 마지막 예의 아니야? 엄마 아빠 이혼했어? 은별아.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은별아. 시험 끝나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들었으니 어쩔 수 없네. 엄마랑 아빠 이혼했어. 아빠 이제 따로 살 거니까 너도 그렇게 알아. 싫어. 절대 안 돼. 나도 배로나처럼 아빠 없는 애로 살라고? 애들이 수금될 거 아니야. 그냥 가짜로라도 같이 살아. 이혼하지 말라고. 엄마. 엄마가 아빠 한 번만 봐주면 안 돼? 아빠는 요즘 우리한테 잘하잖아. 이미 다 끝났어. 한 집에 안 사는 것뿐이고 네가 원할 땐 언제든 볼 수 있어. 그래도 싫어. 아빠 가지 마. 나랑 같이 살아. 아무데도 가지 마. 걱정하지 마 은별아. 아빠 어디 안 가. 은별이 옆에 있을 거야. 넌 이제 청아재단 이사장 딸이야. 천서진의 딸이라고. 배로나 따위랑 비교가 안 돼. 너한테 아빠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액세서리였을 뿐이야. 넌 엄마만 있으면 돼. 너한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엄마가 있잖아. 나한테는 아빠도 필요해. 나 극한 기집애한테 아빠는 뱉히기 싫다고. 뭐? 내가 모를 줄 알아? 나 버리고 로나한테 가려는 거지? 더러워. 그런 거 아니야 은별아. 어린애처럼 굴지 마 은별. 네가 이런다고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어서 들어가서 공부해. 쓸데없는 일로 벌써 몇 분 까먹었어. 엄마도 나한테 이러면 안 돼. 나 절대 아빠 못 보내. 아빠 나가면 나도 나갈 거야. 은별아 은별아 은별아. 하은별.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이미 약속된 거 아니야? 가서 조용히 짐이 났어.